뭐야? degrees Care up with Fire advice 本座分明是赵舒揚的 怎麼越咬越奏了 水手我就來不行了 你今天吃什麼了 從本座房間透的 本座收起來是為你好 你真身鼠目怕我 竟敢服用治陽治藥 也不怕自己燒成灰 큰일 날 뭐지? 말이야 내가 죽을 때가 당신이 죽는다 내가 죽을 때가 난랜 난랜 이는 사람은 배지지 않냐 띠바痘 하지만 본인은 안전하지 이는 세 가지가 아직도 더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더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은 첫째가 난랜 난랜 너는 빨리 실패해 살려는 스스로 루比매了命장 我的臭地里还有一些零食 我死了之后 你就把他們帶走 去買點喜歡的東西 帶回浩天 有本座在你死不了 你別安慰我了 你就算是死 也是被自己蠢死的 本座已經把你體內的陽火排進了 好像真的不痛了 怎麼了 還難受 好多了 那為什麼想哭 以前我生病的時候 師父都會煮白花更為我喝 我想我師父了 你別想了 你難過本座心裡也跟著難過好 早點休息 大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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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在幹什麼 你在做的什麼 왕라, 이 쟤는 죽는가? 너가 왜 이렇게 죽의지요? 왜 이렇게 피해 interview을까? 뇌. 이것은? 제가 먹은수는? 이것은 밥을 먹기 위해 우리가 먹기 좋은 소금. 밥이? 깜짝이야 잠시 후에 안심이 안심하니 너는 왜 이 부족을 상심을 못하게 만들고 주의한 박화에 다운 안심이 없어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